1. 술 때문에 생긴 사건 사고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아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내 겸 처음으로 처남댁에 갔을 때 일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짤렸겠네 술주 전병이한테 누가 딸을 주겠어 나야 손해볼 거 없었지 그땐 이미 산전수전에 공전전까지 다 치른 상태였거든 암튼 목이 말라 일어나 보니 주위엔 아무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있어야지 들어올 때 보았던 대문엽 수도꼭지가 생각나서 무조건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걸어갔지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아 그대로 콘도 박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난 잘 때 옷을 벗고 자란 버릇이 있거든 세상에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의수 작가의 작품 개철수가 죽었다 준비했는데요 2023년 제13회 한국소설 작가상 수상작입니다 소설은 62년 범띠라는 카페에서 가명의 술봉어와 개철수 사이의 끈끈한 우정을 그렸는데요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 위로 작가의 농익은 재치와 구수한 입담을 덧입혀 진지하면서도 친근하고 재밌는 소설입니다 낭독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시죠 개철수가 죽었다 정의수 개철수가 죽었다고? 주수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 제목을 훑어보다가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개철수가 죽었다고? 개철수가 누군데? 망자에 대한 예를 가지기보다는 생소한 이름 때문인지 뒷좌석에 앉아있던 일행들이 웃으며 한마디씩 보탠다 나무랄 일은 아니었다 처음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도 그랬으니까 개철수가 죽었다는 소식에 마치 오렌지기를 잃은 것처럼 기분이 묘했다 미안한데 나 지하철역 닿는 곳에서 내려줘 아무래도 오늘 출사는 어려울 것 같아 리더가 빠지면 어떡해 문성은 출사 다녀서 가도 되잖아 간만에 카메라 셔터 좀 눌러보려고 따라 나섰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성 안 가도 나무랄 사람 없을 거야 부모 형제 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음 출사 때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꼭 참석할게 세면은 다들 몇 번 다녀온 곳이니 따로 안내하지 않아도 될 거야 웃음께 가신 표정이 심각해 보였는지 더 이상 토를 다른 사람은 없었다 장례식장이 어딘지 상주가 누군지 전화번호도 없이 게시된 달랑 한 줄 부음에 그새 5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몇 번이나 고쳐 쓴 긴 글을 삭제하고 나도 한 줄 짧은 애도의 글을 남겼다 개철수 단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다 하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 중 누구도 그를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일기장 들여다보듯 훤히 아는 것은 이틀이 멀다고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는 술봉의 걸쭉한 입담 때문이다 개철수가 막걸리를 좋아한다는 것도 떡집 사장이라는 것도 외모는 소 도둑놈같이 생겼어도 남녀로서 불문 인기가 좋다는 것도 그의 본명이 개철수가 아닌 강철수라는 것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개철수로 통했다 김이박 최정 어떤 성을 앞에 붙여보아도 개철수처럼 입에 붙지 않았다 술봉어와 개철수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이 엮어내는 경험담은 추리소설이나 꽁트를 읽는 것만큼이나 재밌고 흥미진진했다 내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만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이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남부터가 남달랐다 술집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서열 문제를 놓고 치고받고 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쌍방이 피를 보고 난 뒤 어렵게 합의를 보고 술 친구가 되었다는데 서열 문제를 놓고 오갔을 두 사람의 입씨름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각오도 남는다 1962년 11월 15일생인 술봉어와 1962년 12월 20일생인 개철수의 서열 전쟁은 음력과 양력의 싸움이기도 했다 35일의 전쟁으로 개철수는 음력을 술봉어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회를 들이대며 밥그릇 계산을 한 것이다 개철수 계산대로 음력으로 하면 동갑내기이지만 양력으로 따지면 연도가 바뀌며 숫자상으로는 한 살 차이가 났다 하지만 개철수가 누구인가 그의 똥꼬집을 당할 재간이 없다고 판단한 술봉어가 먼저 한 발 물러서면서 동갑내기 친구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을 끈끈이처럼 붙여준 건 말수를 자랑하는 주량과 취미인 낚시다 밥 살까 술 살까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술집으로 들어간다는 개철수 그를 술고래에서 개철수로 부르게 된 건 순전히 주사 때문이라고 했다 평소엔 말수도 적고 샌님처럼 얌전하던 강철수가 술만 마시면 180도로 바뀌어 진상을 부리는 통이 강씨에서 개씨로 성을 바꾸었다고 한겨울 얼음 낚시를 하다가 얼음이 깨져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도 인삼밭에 들어가 슬쩍한 인삼 몇 뿌리를 닭백숙 만든다고 가마솥에 넣었다가 도둑으로 몰려 300만원 물어주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삼계탕을 먹은 것도 바다 낚시에서 다금바리를 낚아 잡지 표지 모델로 나왔던 것도 두 사람의 세상 사는 이야기는 이제 술붕어가 카페에 올린 글 속에서나 들춰볼 수 있게 됐다 술붕어의 두 번째 글이 올라왔다 개철수가 죽었다 경황 중에 달랑 한 줄 제목만 올려놓고 보니 너무했다 싶었는지 이번에는 농담반 진담반 자신의 속마음을 담아냈다 술 마시고 싶어 어찌 관숙에 누워있는지 모르겠다며 개철수의 웃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했다 부의금 적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편히 가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관숙에 낚싯대를 넣어줄 테니 이승에서 못한 낚시 저승에서 원없이 하라고도 했다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슬픈 마음을 유머로 희석해 웃음을 주는 술붕어와 개철수의 남다른 우정이 부러운 한편 짠하기도 했다 댓글로 장례식장을 물어보려다 절친도 아닌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부음이 왜 출사까지 포기하고 허둥대는지 또 무상 갈 생각까지 하는지 생각할수록 헛웃음이 나왔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기는 술붕어도 마찬가지였다 카페에 올라온 사진을 본 게 전부였다 그것도 마스크와 썬블라스를 쓰고 있어 대충 얼굴 윤곽만 드러난 모습이었다 카페에 올라온 글을 통해 알게 된 인연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10년 지기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개철수가 간암에 걸렸다는 글이 올라온 날은 그 어느 때보다 게시반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로해서 명의를 소개하기까지 회원들이 한마디씩 응원의 글을 남겼다 좋아하는 술을 못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 암은 병도 아닙니다 간에 좋은 약초가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퀴유를 비는 내용의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심란했다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대신 아파질 것도 아니면서 이유 없이 그냥 미안했다 기침 몇 번에 하루 세 번 감기약을 입에 털어놓은 것도 그랬고 얼굴에 난 뾰루지 때문에 피부과를 찾아간 것도 그냥 미안했다 말기암이라면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한 남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언제가 될지 모를 죽음 앞에 내 모습을 미리 보는 것도 같았다 편의점에 들러 담배와 생수 한 병을 샀다 제대하던 날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각서까지 쓰면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어물었다 담배와 여자 헤어진 이유가 딱히 담배 때문은 아니었지만 가끔 그녀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다 본명보다 개철수란 별명이 더 잘 어울리는 남자 이유야 어찌됐든 개철수는 그렇게 자신의 사생활이 친구인 술봉어의 팬 끝에서 노출되는 줄도 모르고 유령 회원으로 60위 범디 카페에서 몇 년을 머물다가 갔다 죽어서까지 인사받기에 바쁜 개철수 그것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비는 에드위글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마치 유명의사 장례식장에 늘어선 조하처럼 댓글이 줄을 들이고 있다 조문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붙으려고 수시로 카페에 들락거렸다 하지만 개철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건 한 줄 에드위글 거기까지였다 술봉어가 상주라도 되는 양 중간중간 감사의 인사말을 남겼다 술봉어가 올린 글을 훑어보았다 한참을 뒤적인 끝에 개철수가 운영하는 떡집 상호를 찾아낼 수 있었다 휴대폰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곧바로 KTX 열차표를 예배했다 무코항에 가서 무코떡집을 연결하다 보면 장례식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간간히 출사팀에서 보내는 메시지 알림음이 울린다 친구 죽음에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도 들어있다 개철수 죽음에 내가 위로받을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가라앉은 기분을 끌어올리고 싶지도 않았다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오후 5시 30분 무코항력 도착 예정 탑승 절차가 끝나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졸음이 쏟아졌다 그러고 보니 출사간다고 서두르느라 아침도 거른 상태였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기차 안은 한산했다 좌석 번호가 있었지만 창가 쪽 빈자리를 찾아앉았다 청바지에 카메라를 든 모습이 어디로 보나 문상 가는 사람의 복장은 아니다 사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그럴 기분도 아니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는 것으로 고인에 대한 예의를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터넷에서 묵호 떡집을 검색하자 검사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 휴대폰의 모든 수신 기능을 무음으로 해놓고 택시를 타기 위해 큰 길로 나섰다 묵호항력에서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부터 들러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영령 장례식장은 묵호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열책글을 하던 직원에게 고인의 이름을 대자 표정관리가 안 되는지 재빨리 앞에 놓은 서류를 뒤적인다 몇 번이나 고기를 갸웃거리던 여직원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묻는다 혹시 고인 성함이 강철수님 아닌가요? 아차 싶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별명 개철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그가 안치된 곳은 B-103호였다 장례식장으로 연결된 지하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문상객은 한 팀도 없고 어머니로 보이는 노인과 젊은 남자 둘이 앉아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일어나 예를 갖춘다 영정사진 속 개철수는 웃고 있었다 선이 굵은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로 보나 소 도둑놈 이상은 아니었다 소 도둑놈은 술봉어가 붙여준 또 다른 별명인 것 같았다 인사를 하고 뒤돌아 나오는데 노인이 따라 나오며 옷스매를 잡는다 입이라도 축이고 가요 철수 친구 같은데 네 친구 맞습니다 진즉 한번 찾아뵙는다는 것이 그만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그렇고 달리 할 말도 없어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다 친구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동안 개철수를 마음 가까이 두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친구라기보다는 팬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것이다 육개장의 밥을 말아 안주삼아 소주잔을 비웠다 내 소름에 운다고 했던가 술이 몇 잔이 들어가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불투명한 미래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하얀 곡선을 그리던 PC방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폐업일보 직전이다 딸린 가족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카메라가 친구가 되주었다 오늘도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나 쐬고 오자며 번개 출사공지를 띄우고 카메라를 챙겨 나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상으로 인해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어서 들어요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노인이 유리장 가득 소주를 따라 내밀며 길게 한숨을 내쉰다 아들이 오랜 투병 생활에 감성까지 메마른 것일까 하긴 슬픔이 너무 크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다 어쩌면 노인은 가슴속 깊이 눈물을 가두고 일부러 씩씩한 척 하는지도 모르겠다 씩씩해서 더 슬픈 상복 대신 일복을 입고 문상객을 맞이하는 노인의 모습이 안타까워 선뜻 일어서지도 못하고 애꿎은 소주점만 비어냈다 띄엄띄 문상객들이 다녀갔다 조의금만 디밀고 가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코로나19가 장례식장 풍경까지 바꿔두는 것 같다 씁쓸했다 술붕어가 나타난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다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며 복장 분량을 자진 신고한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키도 크고 덩치가 있어 보였지만 그가 술붕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술붕어는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출 생각도 않고 재단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뚫어져라 영정사진을 들여다본다 간간히 한숨소리가 들린다 마지막까지 내 술친구로 남겼다더니 그렇게 혼자 너 있으니 좋니?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던 술붕어가 노인을 붙잡고 눈물을 훔친다 그동안 철수 병수바라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말이라도 고맙구먼 땅을 치며 울어본들 죽은 놈이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눈물을 훔치는 술붕어를 달래서 테이블에 앉히고 노인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순수 상차림을 했다 술붕어는 음식은 손도 안 대고 영겁 후 소주만 들이켰다 테이블 넘어 그의 표정까지 읽을 수는 없었지만 친구를 잃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누구라도 친구의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을까 술붕어를 따라 애꿎은 소주잔만 들었다 놨다 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철수 그 놈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자식 없애운 의미가 입이 열 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만 그동안 나도 한다고 했느니라 핏덩이로 들어와서 육십여 년 서로 정부치고 살았으니 그만하면 됐지 싶다 타고난 명대로 살다 간 게 있지 그걸 누가 몰라요 철수도 그거라니까 끝까지 어머니 곁에 남아 있었던 거고 에휴 그나저나 그쪽에 연락은 했어요 연락은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들여다봤을 텐데 배 아파 나온 제 새끼가 아픈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으이크 인정머리하군 노인이 맥주컵의 소주를 따라 단숨에 들이킨다 노인의 얘기대로라면 개철수는 노인의 친자식이 아니다 술풍어가 카페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들이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노인을 보며 일부러 씩씩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술풍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신경 쓰였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애꿎은 술잔만 들었다 놨다 했다 불편한 심기를 읽기라도 한 것일까 막자 시간을 계산하며 카메라와 휴대폰을 챙겨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술풍어가 술잔을 챙겨들고 내가 앉은 테이블로 건너왔다 같이 마십시다 혼자 마시려니 영 기분이 저도 혼술을 즐기진 않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시게 되네요 막 일어나던 참이었습니다 난 이제 시작인데 철수 친구라면 대충 아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군대 동기입니다 한동안 못 만났는데 부문자 보고 달려왔어요 아드님이 철수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내뱉은 친구라는 말에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의심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동안 글을 통해 얻어들은 얘기만 꺼내놓아도 개철수에 대한 정보는 충분했다 굳이 비밀을 붙일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일은 나중에 술붕어와 좀 더 가까워지면 그때 밝혀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철수 얘기로 넘어갔다 간간히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술김에 생각 없이 하는 척 하다가 들통이 날까 봐 조심스러웠다 술붕어의 눈이 자그만 카메라에 멈춘다 장례식장에 카메라를 들고 온 친구가 영 못마땅한 얼굴이다 트집이라도 잡으면 골잡을 것 같다 테이블 밑으로 슬그머니 카메라를 밀어넣었다 개철수와 처음 만나던 날 서열 문제로 피를 보았다는 술붕어가 아닌가 젖수 그놈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술 마시다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나랑은 죽이 잘 맞는 친구였거든요 함께 어울려다니다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았겠어요 사건 사고도 많았을 테고 카페에 올라온 글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한 번 슬쩍 건드려보았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사람처럼 술붕어는 장소가 장례식장이란 것도 잊고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도 그랬지만 그 입담은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개철수 이야기는 몇 번을 재탕에 들어도 재미있었다 술에 취하고 이야기에 취해 쉽사리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흡연실 다녀오는 길에 누인을 만났다 매점에 다녀오는지 손에 막걸리병이 들려있었다 철수가 막걸리를 좋아해서 혼자 가는 길 그나마 취해서 가다 보면 외롭지 않겠지 그 놈이 덩치만 컸지 엄살도 많고 겁이 많았거든 누인이 막걸리병을 들고 휘적휘적 재단 앞으로 걸어갔다 목줄 걸린 강아지처럼 노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놓았다 한 잔 더 하자며 자박근은 술붕어를 따라간 곳은 장례식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횟집이었다 이미 많이 취해 있었지만 그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서울행 막자를 놓치고 보니 달리 방법이 없기도 했다 개철수 너 이 자 좋아 있지? 지금 네 군대 동기랑 술 마시고 있다 이놈아 한 잔 하고 싶으면 관두껑 열고 달려오시든가 술붕어는 안주로 나온 회를 보자 개철수가 생각났는지 곁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주절됐다 아직도 개철수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술에 취한 것인지 눈물을 참느라 그런지 술붕어의 눈가가 벌겄다 어이 군대 동기 이름이 뭐였더라 요즘 내가 깜빡깜빡 한다니까 아휴 사실 오늘만큼은 내 머릿속을 깡그리 피워내고 싶다 이 말씀이야 그건 그렇고 내일 발인 때도 함께 있어줄 거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술붕어가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온다 당연히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죠 나도 계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대꾸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하자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 같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얼결의 약속을 하고 보니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는 장지까지 따라가야 하다니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잘못 깬 것일까? 어쩌면 출사를 포기하면서부터 답은 이미 나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엔 이미 늦은 것 같다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가 술붕어가 술잔 가득 소주를 따라주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인사를 받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싫지 않았다 그래서도 그랬지만 술붕어는 단번에 사람을 휘어잡는 말재주가 있었다 제땅삼탕 그의 이야기는 횟집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낚시 갈 때면 소주박스를 싣고 다녔다던 술붕어 그의 주량을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술통이 컸다 마시는 척 반은 마시고 반은 빈 그릇에 버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술붕어 얘기 간간히 맞장구를 쳐주었다 개철수랑 친구면 나하고도 친구여 이제부터 말 놓자고 그거야 어려울 거 없죠 앞으로 개철수 대신 내가 술 친구 해줄게요 술붕어 그대가 원한다면 술붕어 나도 모르게 닉네임이 튀어나왔다 뜨끔했다 술붕어가 고추장에 찍은 회를 입안 가도 묵여넣다 말고 무슨 생각이났는지 혼자 클클댄다 영모도 모른 채 그를 따라 웃는다 히히 볼 닭 벗고 상견네 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나 말고도 없을 거야 하하 정말 웃기는 일이었지 또다시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들어온다 옷을 벗고 상견례를 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해외 토피감인데 개체수는 하나 술 때문에 생긴 사건 사고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아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 겸 처음으로 처남댁에 갔을 때 일인데 내가 간다니까 손이 동서 포함 대식구가 모였더라고 마누라가 10남매 중 7째거든 이 사람 저 사람 작정을 하고 따라주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야지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마셨지 그때나 지금이나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 박서방 술 잘 마시네 둘째 동서가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동안 대적할 사람이 없었는데 술 잘 먹는 동서가 나타났으니 살판 난 거지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졌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라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잘렸겠네 술주정뱅이한테 누가 딸을 주겠어 나야 손해볼 거 없었지 그땐 이미 산전수전에 공전전까지 다 치른 상태였거든 암튼 목이 말라 일어나 보니 주위엔 아무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있어야지 들어올 때 보았던 대문엽 수도꼭지가 생각나서 무조건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걸어갔지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아 그대로 콘도 박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난 잘 때 옷을 벗고 자는 버릇이 있거든 세상에 그 다음 일은 안 봐도 비디오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을 뜰 수가 있어야지 내 꼬라지를 상상해 보라고 술봉어는 그때 일이 생각나는지 얘기를 하다 말고 또다시 입을 비틀며 웃는다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2층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비가리개형 천막이로 떨어졌어 그대로 쫙 뻗었지 손 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등질은 산만한 놈이 술까지 쥐에 늘어졌으니 얼마나 무거웠겠어 처형들 포함 4명이 달라붙어 방으로 옮기는데 너무 무거워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 보니 수건으로 가린 거시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야 결혼 허락받으러 갔다가 처형들한테 내물건 인사시킨 꼴이 됐지 처가집 식구들이 입을 모아 주태배기에게 시집 못 보낸다고 난리를 졌지만 어쩌겠어 이미 볼장 다 봤는데 모르긴 몰라도 내 거시기 보고 안심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믿거나 말거나 내 물건이 제법 쓸만하다니까 2자 3자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어진 술봉의 얘기는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았다 내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솔직히 오늘 같은 날 심각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밤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보자고 개철수 그 새끼 술만 쳐먹으면 개지랄을 더러 한때 멀리한 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후회되네 지금이라도 절수야 하고 부르면 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눈물이 나는지 술봉어가 마른 세수를 하듯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린다 그건 그렇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철수가 친자식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개철수 아버지가 작은 여자를 봐서 낳은 자식이야 철수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뒤늦게 친엄마가 아니란 걸 알고 한동안 패인처럼 술만 마셔도 했지 떡집 운영하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철수가 아프면서부터 문 닫는 날이 더 많았어 에휴 암투병 중에도 나랑 낚시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두 사람 별명이 왜 술구레이고 술봉어인지 알 것도 같았다 몇 년은 더 살 수도 있었는데 만났다 하면 술판을 벌인 자기 죄가 크다며 술봉어가 눈가를 훔친다 이땐 날 약속대로 발인식에 참석했다 유엔은 화장 후 두 사람이 자주 갔던 촛대바위가 보이는 낚시도 근처에 뿌려졌다 장례식장에서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던 노인은 뼈가루가 바람에 날리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 우두커니 서서 노인을 바라보는 술봉어의 두 눈이 벌겄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술봉어에게 나는 그냥 군대동기로 통했다 이쪽에 올 일 있으면 연락해 내가 술은 얼마든지 살 테니 술봉어가 명함을 내밀며 사람 좋은 얼굴로 웃는다 일부러라도 시간만 들어 한번 내려올게 이거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 카메라를 들어 보이자 술봉어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발로 비벼 끄며 말했다 그 말 한번 잘했다 어제부터 그 물건이 엄청 신경 쓰였거든 조상집에 오는 놈이 웬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나 하고 한마디 하려다 그만두었는데 사진작가였어? 여기 바다를 끼고 달리다 보면 볼 만한 곳이 많아 정동진 망상인 수욕장 바다부채길 뭐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김일성 별장도 있고 음 경치가 좋아서인지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고 보니 고상한 취미를 가졌네 난 술 마시는 거 빼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술 마시는 게 취미가 될 수는 없을 테고 에이그 그마저도 캐칠 수가 없으니 사진작가는 무슨 그냥 취미로 찍는 거야 암튼 조만간 또 봅시다 헤어지는 게 서운했는지 술봉어가 자동차로 무고항력까지 태워다 주었다 글로 먼저 만나서일까 잘 가라며 악수를 청하는 그가 오렌지기라도 되는 양 살갑게 느껴졌다 문상을 다녀오고 꼬박 이틀을 알았다 송곳 하나 움직이기가 싫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잡힌 건 아닐까 의심이 갈 정도였다 게시판이 조용하다 도배를 하다시피 하던 술봉어의 글이 안 보인다 혹시나 해서 이방저방 뒤적여 보았지만 허수고였다 아직 개철수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휴대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누르다 그만두기를 몇 번 특별히 할 말이 없기도 했다 이심전심 통하는 게 있었던 것일까 저승에서 온 메시지가 카페 게시판에 올라왔다 술봉어가 올린 글이었다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개철수 아들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감자를 캤는데 한 박스 보낼 테니 주소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렇잖아도 떡집 앞을 지날 때면 개철수 생각이 나서 죽을 맛인데 놈이 이름으로 보낸 메시지를 받고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고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휴대폰 해지를 안 했나 보다고 각오 없는 개철수 이야기는 그렇게 아들을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각난 김에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곧바로 답장해 왔다 철수 40교제 때 봅시다 여행한다 생각하고 오시오 바다 낙지로 잡은 자연산 외에 숙소 예약까지 책임질 테니 고민도 잠시 꼭 참석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말처럼 출사 다녀온다 생각하면 복잡할 것도 없었다 카메라보다 먼저 막걸리를 챙겼다 개철수 펜으로 술 한잔 올리고 싶었다 묵호항역에 내리니 술붕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나 올 줄 알았는데 군대동기 암튼 반갑네 악수 대신 가방에 챙겨온 막걸리를 들어보였다 개철수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자 주머니를 뒤적여 찾기를 꺼내든다 술붕어와 함께 촛대바위로 갔다 바다를 향해 정물처럼 앉아있는 사람 멀리서 보니 조각상 같았다 노인이었다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술붕어가 오스매를 잡는다 잠시만 그냥 두라며 눈을 찡긋해 보인다 아들의 흔적을 찾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촛대바위를 찾는다고 했다 자세히 보니 막걸리병이 보인다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노인 주위를 어슬렁거리다 눈이 마주치자 바위 아래로 도망치듯 사라진다 장례식 날 보았던 그 고양이들이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노인이 일어나 갈채비를 한다 술붕어와 내가 다가가자 깜짝 놀란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아니 자네들이 웬일이야 우리 철수 보러 왔는가 네 이제 보내줘야죠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서두를 거 없네 내리면 보내기 싫어도 보내야 하니까 애미가 오면 오는 거라나 가면 가는 거라나 노인의 넋두리가 파도 소리에 묻힌다 막걸리를 종이컵에 따라 개철수가 낚시할 때 앉았다던 바위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철수가 무척 좋아하겠네 찾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막걸리까지 남은 막걸리를 셋이 나눠 마시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노인을 태우고 바닷가를 달렸다 해안가 바위에 무리지 앉아있는 갈매기들이 눈에 들어온다 모두 한 방향이 머리를 두고 앉아있다 뒷좌석의 노인도 운전석의 술봉어도 아무 말이 없다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술봉어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군대 동기도 있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멀리 빨간당대가 보인다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왔다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얼떨결에 끼어들어 발을 못 빼는 나 역시 할 말이 없다 그냥 여기 이 아름다운 풍경화 속의 화소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게 신기할 뿐이다 정의수 작가는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2002년 수필 월요일 풍경으로 월간문화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 단편소설 타임아웃으로 한국소설 신인상 수상 2009년 수필집 문자메시지 길을 읽다 출간 2015년 소설집 인천 소설을 낳다 출간 2016년 소설집 입원중점 출간 2017년 인천예술인협회 예술상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타로 감사합니다.